선우은숙과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유영재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때 방송에서 서로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 그저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지는 진실은 끔찍했습니다. 상대의 부적절한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할 당사자는 선우은숙인데 오히려 유영재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오히려 전해졌었는데요. 당시 유영재의 측근은 매체의 친동생이 전날 유영재의 집에 방문했다가 심각한 상황을 감지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아 곧장 입원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유영재가 번개탄과 같은 단어를 노트북에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영재의 측근은 해당 매체의 조금 전 동생과 직접 통화했는데 이른 아침 원무수속을 마치고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유영재 씨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당장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 같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유영재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에 황당함을 드러냈죠.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선우은숙 씨 본인도 그렇고 친언니 분도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 좀 신속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해진 선우은숙 자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결혼 생활 중에도 유영재의 행동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벌꺼벗고 다니는 행동은 방송에서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도 모두가 경악했었는데요. 당시 아직 신혼 기간이었던 결혼 2개월 차쯤 되었을 때 선우은숙은 남편 밥해 먹이느라고 내가 지쳤다 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남편 밥해 먹이느라 지쳐서 그런다.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친 것부터 나오네. 신혼이 한 주는 행복하고 한 주는 정신없어 변화무쌍한데 몇 주가 되니 지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선우은숙은 남편은 평생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 바깥에서 먹는 밥이 너무 싫은 거다. 요즘 배달 음식이 잘 돼 있으니까 시키면 좋은 게 오는데도 그게 싫다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바쁜 스케줄에도 도우미 아줌마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집에서는 거의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오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 이유였죠. 또한 선우은숙은 사람 안 부르면 누가 하겠나.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해야 하잖아. 건조기에서 빨래 꺼내 개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밥 해주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이 끝나지 않고 연속이 된다라고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밥은 해 먹어야 하니까 아침에서 먹여 보내고 나가서 라디오 하면 방송 잘하고 있나 나도 듣는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 되면 저녁 준비한다.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본인 유튜브 해야 한다고 방에 들어가고 난 설거지 등 뒷정리하고 나면 밤 11시가 다 된다. 내일은 뭘 해주나 싶어서 밥 생각에 지쳐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때도 왜 힘들게 같이 사나 이해가 안 됐는데 돌이켜보니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미 이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그러게 싱글로 계속 혼자 살지 뭐하러 다시 그 힘든 일을 반복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혼자 살면 된다. 혼자보다 함께가 원래 더 힘든 법이다. 해봤으면서 실수를 또 반복하냐. 너무 빨리 결정한 게 문제였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다가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유영재가 밥 벗어먹으려고 결혼한 거 본인만 모른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한 번 당해봤으면 됐지 사서 고생이다 등 이들의 재혼에 대해 답답해했죠. 그리고 방송이기에 자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리화해봤지만 현실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혼자 하기 힘든 살림살이를 친언니의 도움을 받아 소화했는데요. 친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도 유영재가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처형과 유영재가 둘만 남았을 때 몹쓸 짓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이 일을 처음 당했을 당시 엄청나게 놀랐지만 그래도 유영재를 따끔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유영재는 오해에 걸쳐 처형을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유영재의 몹쓸 짓 수위에 대해 선우은숙 친언니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고려해서 차마 밝힐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영재의 몹쓸 짓뿐만 아니라 유영재의 생활태도 자체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우은숙은 과거 동치미에서 벌거 벗고 다니는 유영재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유영재는 저는 우리 공간에서 항상 다 벗고 다닌다라고 했죠. 실제로 유영재는 집에서 생활할 때 속옷까지도 입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처형 앞에서는 팬티 등의 최소한의 속옷은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처형 앞에서 최소한의 속옷만 챙겨 입었다는 자체가 납득하기가 어렵죠. 선우은숙 자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간의 의혹이 쌓이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상황에도 이르렀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자매의 정신건강 상태도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친언니는 고소인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최근에는 정신과 약을 줄일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의 송치 결과가 나와 친언니는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오해가 풀려 정말 다행이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인들에 따르면 친언니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정정해 보였는데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 외형적으로 상당히 늙어 보였다는 것인데요. 선우은숙 역시 송치 결과가 나오면서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 그래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겠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 언니 측이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록에는 5차례에 걸쳐 유영재가 몹쓸 짓을 한 내용에 대해 따져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녹취록에는 유영재가 인정하는 몇 마디만 담긴 게 아니고 두 사람이 10분 넘게 대화하는 내용이 20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으로 작성될 정도로 상당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해당 녹취록이 얼마나 증거능력을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상태가 아닌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점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선우은숙 변호인은 선우은숙 씨가 이혼 조정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거듭 사과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졌다가 친언니가 절대 안 된다며 피해를 밝혀 혼절했다. 이후 5kg이나 몸무게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는데도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것은 유영재가 내 남편이었다는 기록이 남는 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혼의 경우 혼인 이후 사유로 이루어진다면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이전의 사유로 이루어지기에 선우은숙 친언니의 강제 피해가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의 가족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평생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질렀다는 점도 참 충격적입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로 제대로 된 처벌 반드시 받길 바라겠습니다.